종교개혁 종교개혁은 한 벌의 옷이다 우리가 옷을 입다가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오염이 되면 그 옷을 벗고 항상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하듯이 항상 깨끗하게 세탁된 새 옷을 갈아입는 그 과정을 통해 매일 새로워지는 제가 되는 것 개혁은 아마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짱뚱 입문학 책을 쓰면서 사실은 독일에 여행을 하러 가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복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마틴 루터를 어떻게 써야 할까 일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었던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죠 일단 인간의 역사에서 패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전에 등재되는 게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그 이전에는 없어요 여기에 어떤 한 시작점이랄까 생각의 한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마틴 루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마틴 루터를 만인 사제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교조화된 담론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을 딱 보면 너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건한 존재로 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됐고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신학적 관념에서 머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어떤 예술, 문화, 사회 전반에 한 사람의 생각이 씨앗을 뿌리면 이게 확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옷차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 자신의 해석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인상, 옷차림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어떤 한 면모를, 모습을 내가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고딩 양식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부정부패, 물론 이쪽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죠 그러나 사실은 그 건축 양식도 처음부터 그렇게 썼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국룡이며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는 뭐였냐면 그 광장에 흘러들어와서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아니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들이 연달아 있는 양식이거든요 고딩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보면 이거를 고딩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미술사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도상들을 썼을까요? 그 고향을 잃고 온 친구들에게 고향에 대한 어떤 감정 엄마 품에 있을 때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시각적인 장치였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에 자신의 권한이라든가 힘을 자꾸 외부에 더 근사하게 공표를 하려는 수단으로 자꾸 교회를 쓰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현대의 대형 교회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대형 건축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서가 다르지 않아요 교회 자체가 뭐가 문제인가요 그것을 짓고 그걸 통해 얻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뒤틀려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트렌드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트렌드라는 게 매년 매년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 트렌드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 도도한 바다에 저 옛날 17세기의 네덜란드 상인들이요 바다에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던 시대 저 하늘의 별자리를 의존해서 원격지 항해를 하던 그 시대 지도가 없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길의 색깔과 흐름을 나름대로 타진하면서 그냥 배를 타고 가본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안전하네 그 흐름, 그 트레이스 그걸 트렌드라고 했어요 트렌드는 사실은 이번 시즌에는 이번 계절에는 뭐가 유행이고요 이걸 뜻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저 거대한 바다에 하나의 흔적을 내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트렌디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50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개혁을 했는가 를 다시 되물어 보겠죠 저는 개혁이라는 게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평생을 진행해야 되는 진행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 시제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오는 그때, 어느 한 시점이 있다면 그건 미래 완료 속에서나 가능한 거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땅의 개신교가 그 개혁의 불들을, 맞불들을 계속 놓고 있는지 그걸 좀 되물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